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WWDC 2023 중에서 스마트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탠바이 입니다 아이폰을 충전 중에 옆으로 누이면 풀스크린으로 다양한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홈킷 위젯을 추가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홈 기기들을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에 기기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 꽤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이패드 OS 인데요 아이패드에서 홈킷 위젯을 사용할 수 있고 잠금화면에서도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잠금화면은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 여기에 홈킷 위젯을 추가하면 꽤 괜찮은 대시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홈킷이 대시보드로서의 기능은 조금 부족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잠금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것 같죠 세 번째는 맥 OS의 위젯인데요 기존에는 위젯을 알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위젯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작업을 할 때는 비활성화처럼 이렇게 흐려지기 때문에 홈킷 위젯이나 단축업 위젯을 띄워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쪽에 진짜 스마트홈 유튜버로서 너무 서러운 게 여기 홈킷이 있는데 그냥 뛰어넘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홈이 찬밥 신세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맥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스마트홈 장치 상태를 보거나 제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TVOS 부분입니다 TVOS 17에서는 제어센터를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홈킷을 통해서 카메라를 확인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워치OS입니다 여기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은 시력 건강 부분인데요 어린아이의 근시 진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햇볕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하루에 80분에서 120분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가 주변광 센서를 이용해서 햇볕에서 보낸 시간을 측정해 준다고 해요 야외에서 햇볕을 받는 시간을 애플워치가 체크해서 건강 앱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이 데이터를 스마트홈에서 활용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입니다 이 비전 프로가 사실 이번 WWDC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전 프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영상을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애플은 유니티와 협업해서 3D 앱들을 비전 프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에 스마트홈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테리어 업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WWDC 2023 스마트홈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홈 관련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슬픈 WWDC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